하나님의 특별하신 눈에 2018년도를 지냈습니다.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특별히 주셨습니다.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잘하고 잘된 것도 많고 잘못하고 잘 안된 것도 많을 때 여기에 잡히면 잘 안되고 잘못한 것은 고를 삼았습니다. 잘되고 잘된 것은 발판을 삼았습니다. 2019년도에는 소움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하나님의 특별히 승인받는 축복의 회가 되시기를 주의하도록 주말합니다.